강서구가 선선한 가을맞이 영화기행, 예술로 만나는 힐링시네마 수강생을 8월 13일부터 모집합니다. 예술로 만나는 힐링시네마 강좌는 주 1회씩 모두 4회로 진행되며, 스피치온 박희정 대표와 함께하는 스피치를 통한 자신감 찾기, 그림으로 치유받기 등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영화로 힐링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.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강좌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, 미디어교육 수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